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사론을 어제 오후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오늘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경전들 사만야 빨라 수타하고 그 다음에 사띠빠따나 수타 그 원본을 가지고서 어떻게 초기 불교하고 구사론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얼마나 경애에 충실했는가 양쪽 다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가요? 보이죠? 자,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사는 행위는 모두 다 욕심에서 비롯된다 모든 게 욕심으로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도 욕심 때문에 지옥에 가고 열반에 드는 것도 욕심 때문에 열반에 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반에 가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묵샤뚜바, 해탈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이걸 대승의 언어로 얘기하면 브라니다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할 때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형용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로 얘기되어지는 견, 사, 어, 업, 명, 정진, 염, 정 이 여덟 가지가 전부 다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런데 여기서 팔정도에 연결되면 욕심이 욕심이라기보다는 바른 서원, 해탈 쪽으로 가는 것은 서원 쪽으로 그렇게 단어가 바뀌게 가죠 그런데 그 기본 구성요소는 욕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크게 세속적인 욕심과 출세관적 욕심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은 로키야라고 하고 출세관은 로까우따라, 로쿠따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출세관의 욕심은 자기를 포기하거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이제 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해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세관, 그 다음에 세관의 욕심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욕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계에서 줄기기를 바라는 욕심과 색개 무색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 이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내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에 완화 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향하는 목표 지점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목표 지점이 그냥 인간답게 욕계에서 제안 짓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출세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로 스쳐서 지나가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출세관의 수행의 얘기가 자기 자신을, 귀를 어떻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 욕심의 방향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가자는 모두 다 출세관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까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가자라면 출세관의 욕심을 가져야 된다 서운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21세기에서 출가자가 다 그러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부정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계장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을 해야 될까요? 스님 본명이 어떻게 돼요? 원? 원허스님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가자는 반드시 출세관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무시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자유고 거기서 인정을 하는 것도 자유인데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 선중에서 말하는 원의 안과 바퀴 생겨요 원과 원의 안과 바퀴 이 원의 안 바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내 몸도 둘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걸로 그래도 좋아요 이것은 기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가자에게는 여러분들이 교수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출가자가 되었어도 삼악도에 인을 지치 않고 삼선도에 인을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채찍질을 가볍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출세관으로 유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삼선도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두 개를 다 하면 좋잖아요 안 되면 두 개를 다 필요한데 두 개를 다 필요한데 하나를 꼽으라고 그렇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겠어요? 1차적으로 첫 번째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출세관으로 그것도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출가한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져 있는지 욕심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스스로도 타인도 알아야만 돼요 자 그래서 세관적 욕심은 욕계에 대한 욕심과 색계, 무색계, 상계에 대한 욕심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욕계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고 색계와 상계에 대한 욕심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판단할 수 있어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출가하자는 자기 자신을 일단 접어주고 알았어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치에 맞는 거 봐봐요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욕계의 아내고 오용락을 떠나기를 부지런히 부단히 애쓰는 사람은 상계에 태어나는 근거가 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인정이 되는가요? 오용락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관적 욕심과 칠세관적 욕심 그 다음에 세관적 욕심이 다시 욕계의 욕심과 그 다음에 상계의 욕심은 오용락을 어떻게 핸들링하는가 오용락을 정당한 방법으로 즐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오용락을 가지는 것을 죄의식을 가지면서 떠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가 옛날에 크리스찬 영화들 보면 무슨 오용락을 즐겨 놓고서는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하고 하는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상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상계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선정이 있어야 되고 선정이 생기려면 오용락을 떠나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계에 대한 욕심을 왜 출세관이라고 하지 않냐면 상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정의 즐거움에 대해서 애착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념, 생각에 대해서 애착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출세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상계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러면 이것은 상계에 대한 것이고 이제 욕계를 한 번 또 가보자고요 욕계를 가면 욕계가 다시 또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둘로 나눠져요? 삼선도와 삼악도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삼선도나 삼악도나 공통적인 것은 오용락을 즐기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선도는 오용락을 합법적으로 즐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삼악도는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그 다음에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즘 세상에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오용락을 누리게 되면 삼악도다 그러면 부도덕하면 우리의 삼악 중에서 뭐가 생각나죠? 부도덕하면 개정해 사막 중에서 개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부도덕한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부도덕하다가 오는 것은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팔정도에 뭐가 있죠? 팔정도에서 정, 어, 정, 어, 정, 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 어, 정, 업, 정, 명은 전부 다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삼악도로와 이 팔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악도로부터 팔정도를 닦는 사람은 일단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생명들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매조키즘이라고 하는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고통스러우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즐거움을 얻기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삼악도에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삼선도와 관련되는 것은 내가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오용락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삼선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삶을 영유하는 거에도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삼악도도 세 가지로 나누게 됐죠 아주 심한 분노를 자주자두 끼는 것 그것을 심하다는 것은 영어로 hot temp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주자주하는 것은 short temper라고 그래요 그래서 hot and short temper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탐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데 탐심이 많아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탐심이 있는 것은 삼악도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어떻게 사기쳐서 빼앗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끌어모으려고 탐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악이 하고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력을 키우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축생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축생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축생의 종류가 한 몇 년 전에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50억 스페이스 50억 종류가 있대요 개미만 한 번 쳐봐요 개미가 사람을 70억 정도 80억 정도 잡는데 개미의 숫자하고 사람의 숫자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개미의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축생의 숫자가 인간의 숫자보다도 얼마나 더 많다고요? 50억 배에는 최소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생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그 다음에 인간에서 한 번 축생으로 태어나기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서 축생으로 가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가기는 한 번 쉬운데 돌아오기는 아주 어려운 그게 이제 축생이고 축생만 그럴까요? 아기, 지옥, 사막도의 그 숫자는 인간의 생명의 숫자보다도 수십억 이상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죠 그래서 맹규 우목이라고 했어요 눈먼 거북이가 동해안 바다를 걷다가 이렇게 속으로 다니다가 한 10만 년 만에 한 번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데 때마침 그 동해안을 지나가는 뗏목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이 거북이의 모가지에 사이즈만큼의 구멍이 뚫린 그 뗏목에 수만 번, 10만 년에 한 번 숨 쉬러 나오는 그 구멍에 딱 꽂히든 그 정도의 확률이 인간에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서 사람은 사막도에는 가지 말고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영락을 줄기대 오영락을 줄기대 사, 이 사막도에 들어갈 일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사문가경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한 번 보자고요 사문가경에서 수행의 단계를 시일라산반노 개를 구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시일라산반노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일곱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곱 가지가 뭐예요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죠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인간 내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심리적인 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가지 행위의 업이다 일곱 가지 행위의 업이 뭐가 되죠 살, 또, 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자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여기 사문가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곱 가지 신라 했을 때 이 개의 탐진치가 나오지 않고 탐진치를 뺀 나머지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먼저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가지를 지키게 되면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라산반노를 통해서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마 깜마하고 그 다음에 삼마 아지바가 나와요 사문가경에서 삼마 깜마, 삼마 아지바 팔 정도에 있어요? 없어요? 팔 정도에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실선하고 관련되는 것은 정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어, 삼마 바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마 깜마, 정업, 삼마 아지바, 정명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칠학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른 업을, 바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나중에 사문가경을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삼학도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수행을 하는가 인드리아 상바로 그래서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왜 단속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 다 보이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 보이시나요? 까담차마하라자비쿠인드리에수 구타트바로호띠 이다마하라자비쿠 짜쿠나 루팜 디스와 짜쿠나 눈으로 루팜 색을 디스와 복원한 다음에 너 니밋다 가히 호띠 너 안우비한 자나 가히 그래서 니밋다 표상에게로 가히 그걸 가까이 가지 말고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안우비한 자나 가히 그 세세한 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세한 상을 잡지 말아야 한다 얏바디까라남 해남 짜쿠인드리암 아샘부담 비아란땀 아위짜 도마나사 빠빠까구살라 담마 안바사 왜윰 이 짜쿠인드리야 그래서 안근을 아산부담 수호하면서 비아란땀 살지를 않게 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위짜 탐욕과 도마나사 진심과 빠빠까 악과 아쿠살라 불선한 담마 법들이 안바사 왜윰 인베이드 침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침략을 해요? 뭐가 침략을 하면 탐심과 진심이 탐심과 진심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침략을 하는 거예요 언제 눈으로 그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그 감각기관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것이 수호하지 않는 거예요? 니밋다 하고 안우부의 한자나 표상과 세상을 만약에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본다는 것은 표상을 보는 것이고 세세한 모양을 본다는 것인데 표상과 세상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면 침략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무엇에?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육군에 다 그대로 연결되겠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드리아 상바로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개 개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삼마바짜, 삼마까마, 삼마아지바 그래서 정어, 정어, 정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그렇게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인드리아 상바로 감각기관을 단속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만약 감각기관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받은 표상과 세상이 쳐들어와서 뭐를 해요?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놔 그래서 이 표상과 세상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나의 종이 돼야 돼 이 표상과 세상을 앞으로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매일매일 갖다 바쳐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스님 어때요? 한가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한가할 힘이 약하죠 그래서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표상과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샤띠 삼빠자냐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삼빠자냐 삼뿌라 냐 가 되죠 그래서 냐 춘노 아는 거예요 뿌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아니면은 세세하게 삼바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에서 앞으로 나가요? 삼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세세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띠를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물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작은 것은 잡아봤자 다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작은 것을 골라서 갖다 버리는 것 그 다음에 큰 것만 골라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빠자냐 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삼빠자냐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삿띠 다음에 두 가지 단계를 해야 되죠 두 가지 단계가 담마비자요 인베이키케이션 온 담마 그래서 이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뿌라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기쁨의 과부를 주는지 괴로움의 과부를 주는지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삼뿌란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뿌란냐를 하려면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구의 행위를 알아차려야만 이제 되죠 그 행위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만 되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위대아가 되겠죠 그래서 삿디 그 다음에 담마비자야 위대아 이 세 개는 패키지죠 패키지 그러고 난 다음에 3단계가 삿디 삼빠자냐 하고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 샨토사 삼또사가 되죠 그래서 삼또사 소욕지족 혹은 만족 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경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는가요 기억나는가요 무엇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 당시에 비구들은 네 가지 물건이 있죠 네 가지의 그 물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자리 그 다음에 의약품 음식 의고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해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인 분들은 요즘에 승려들도 지금 이 네 가지만 딱 가지고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요즘에 그 혜민수님 문제도 발생 하고 있는데 이게 책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현실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학을 공부하시는 학자님들도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승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의 승가를 지금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남방에 가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2500년 흘렀어요 2500년 600년 흘렀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는 우리 지금 상태로 보면 원시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 봤을 때 그 지금 사람 그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왕이나 특별한 적이 없이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삶에서 우리는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보편적인 약간 중하나 아니면 하에서 중이나 상 그 정도가 뭐라고 할까 그 승가의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약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남방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7년 동안이나 스리랑카 승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방은 예전에 경전에 나오는 승려들에 사는 것하고 남방 승려들이 지금 사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뚜또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도구들을 넘어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샨뚜토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만족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같은 출가자들도 디그리가 많은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출가자가 돈도 높은 디그리에서 산다면 나도 그것을 좀 바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지은 복의 과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게 가졌던 내가 많이 가졌던 그것은 내가 행한 복을 지은 것에 그 과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여할지라도 그 상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만족을 만족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남학이 따라주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만족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이 만족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원내를 일으키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비군의 스님 구체적으로 한번 만족이 수행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틀리지는 다들 안 해요 만족하고 삼매는 니꼬루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삼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있으면 삼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삼매에 들어가기 한 필수 조건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와요 초선이 선 삼선 사선이 오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삼매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절대 삼매를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절대 평등해져 본 적이 없어 어부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어 그래서 4번이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이 이제 가브라다를 틀고 좌선을 해서 삼매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매에 좌선을 딱 했을 때 좌선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두 가지가 삼매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거나 경행은 제가 보기에 중국에 와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할 때 그때 삼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꼿꼿하게 딱 세워가지고 좌선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좌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망상 이게 사원에 있는 사람은 망성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면 망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운전하고 강의를 들으러 여기를 왔어 오다가 중간에 굉장히 부당한 그다음에 불행한 일을 만났어 뭐냐면 편도인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와 그걸 피하려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어딜 가요 시국창에 박혔어 그런데 강의를 계속 와야 되니까 쫓아가서 싸울 여력도 없이 명암만 받고 여기 왔어 그래서 놀랜 가슴을 진정시키고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서 고요히 이렇게 5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런데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구야바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기가 오죠 그래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앉으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부야바다고 사원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지만 요즘 현재인들은 부야바다 진심이 먼저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진심은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두 가지가 되죠 사마타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있고 위바사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있죠 사마타 방법으로 다스리는 건 어떤 방법이죠 자비관 사마타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자비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티빡샤 담마라고 해서 대치법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구사론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프라티빡샤 담마라고 하는 것 프라티빡샤가 대치예요 그래서 담마 대치법인데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어떤 수행으로서 그 반대되는 감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의는 무엇으로 그 자비관을 통해서 적의를 없애게 된다 어떻게 자비관을 하게 되죠 자비관이라고 했을 때 자비관을 하는 순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조금 조금 가깝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예요 자기하고 원수지 간에 있거나 아주 화가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비관의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출가자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할 줄은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한 그 다음에 가까운 도반에 대한 그런 정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지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그래서 용서를 해 준다 이게 이제 가장 루디멘터리 제일 첫 번째 자비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비관이 조금씩 개발하고 발달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어떻게 개발되죠 나중에는 이렇게 개발되죠 지금 나에게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미 전생에는 한 번씩은 전부 다 나의 부모 형제였다 로 이제 자비관이 확장이 되어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쉬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 거라고요 사마타적 방법이고 어제 우리가 오후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견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 가지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견도 이후에 세 가지의 수행 방법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견도 이전에 수행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사면위라고 했죠 사면위라고 했죠